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recapital caranın sper리입니다. gestellt의 요건이들에게 전不起자막 제공 및şget tive 있다.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덜 지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그거 두 번 쳤잖아요. 한 번 칠 수 있어요? 차라리? 이거를 만약에 버릴 거면 아예 확실히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네 버리면 되죠. 지금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이게 두 마디 아니면 네 마디 때 쓰려고 했었거든요. 만약에 이게 나오면 두 번째 마디다? 네 번째 마디. 네 번째 마디에는 힘이 약하다고 했으니까. 두 번째에서 쓰는 것도 약한 것 같고. 여기가 괜찮다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짧게 사비를 바로 가거든? 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어떻게 가는데요? 그렇죠? 우리 두 마디였는데 두 마디로 갈 건지? 네. 뭐가 조금 더 안 루즈해지나요? 안 루즈한 건 두 마디로 하고 바로 가는 게 안 루즈한 것 같아요. 요즘 템인데? 요즘 템은 바로 가요. 바로 가죠? 그러면. 바로 갔다가 아니겠어요? 베플레칭 거죠? 나도 될 것 같아요. 아저게? A로 가도 될 것 같아요. A로?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찬양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. 작곡가 오빠랑 한 세 번 정도? 아니다. 몇 번이냐? 두 번이구나. 아니다. 벌스랑 브리지랑 싸비는 나온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가사를 적어야 되는데. 가사는 아직 1절밖에 안 나왔어요. 근데 1절도 아직 픽스된 게 아니라. 계속 쓰면서 고치고 나가는 작업인데. 이제 2절을. 적어야 돼요. 적어야 돼요. 써야 되는데. 좋은 가사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나. 묵상하는 거나. 느낀 적 그런 거를 다 모아놔요. 폴더가 있는데. 여기서 조금 좋은. 뭐. 말씀인가. 제가 느꼈던 감정. 또 벌스에서는. 아예. 후추한 상황을 좀 드러내고. 브릿지에서는. 이런 사람이다. 이렇게 이렇게. 하는. 뭐. 분이다. 그 사람. 그 분은. 그래서. 그리고 싸비에서는. 어떻게. 할 건지.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. 또 원한다.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. 음. 잘 모르겠네요. 생각보다. 이렇게 가다가는. 이렇게 가다가는. 11월에. 앨범은. 못 나오고. 내년 1월에 나올 것 같은데. 음. 글이야. 일단 한번. 적어보겠습니다. 이거 해야되는 거니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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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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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222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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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드디어 본녹음 하는 날입니다. 1절 녹음 끝났는데 녹초가 됐어요 망했어 아니야 안 망했어 가이드 녹음 때 저번 때부터 너무 못하는 거야 오늘 봄 녹음 때 진짜 큰일 났어요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노래를 간절히 원합니다 녹음 끝 죄송한데 좀 꺾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걸로 한 번만 다시 받아 볼게요 네 좋아요 진짜 좋아 예림 고맙습니다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이루기 아 아 엄만 아 아 따라가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나는 수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삶 없는 삶 쿵 아 아 없는 삶 할 거면 볼륨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래 조금만 줄여서 들을게요 네 원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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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할 수 없는 삶 주님의 계획 속에 있네 나는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평생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조각을 모아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네 주의 완전한 사랑 안에 믿음을 믿고 내 맘에 이루어안 주의 손님 내 맘에 이루어안 주의 손님 주님의 계획 속에 있네 나의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평생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맘에 이루어안 주의 손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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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한없이 무너지고 기댈 곳 없는 삶의 깊은 한숨과 절망 내게 주어진 하루들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 내 맘 위로하는 주의 손길이 지쳐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는 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삶 주님의 계획 속에 있네 나는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평생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조각을 모아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네 주의 완전한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맘 위로하는 주의 손길이 지쳐 쓰러진 나를 세우네 나는 주 없이 설명할 수 없는 삶 주님의 계획 속에 있네 나는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평생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 나는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 내 평생 주님 찬양하며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는 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